개체의 형상과 위치를 정확한 치수로 작동하기 위해 자표기를 사용해야 하며 자표기의 종류는 절제자표와 상대자표가 있습니다 상대자표를 증문자표라고도 부릅니다 절제자표기 WCS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 반향의 점을 지향하는 자표를 말하며 형식은 X,Y입니다 그림을 보시고 양의 값과 음의 값의 차이를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절제자표를 사용하여 도형을 작동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예제를 보고 연습하길 바랍니다 상대자표계 마지막으로 입력된 자표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에 대한 변화값을 지향하는 자표를 말하구요 적용 방식에 따라 상대값과 각도를 사용하는 상대극자표값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택값은 X,Y의 골뱅이를 집어넣어 사용할 수가 있구요 상대자표를 사용하는 도형 작동하기는 아래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극자표 입력 형식은 골뱅이를 입력하고 거리, 꺽쇠하고 각도입니다 꺽쇠 뒤에는 무조건 각도가 되구요 거리값은 양수값만 입력하셔야 되구요 각도는 표준 데카르타 방식에 의해서 셋이 반향이 0도가 됩니다 셋이 반향이 0도가 되면서 시계의 반대의 반향이 플러스 각도가 되는 거구요 시계의 반향은 마이너스 각도가 됩니다 그림을 보고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극자표 값을 사용하여 직사각형을 작도하는 방법과 정육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연습하길 바랍니다 직접거리 오토캐드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써 절제자표나 상대자표와는 다르게 마우스 컷의 반향에 따라서 선이 작도되는 방식으로 직겨모두 F8번입니다 F8번이나 상대표질에 이 모양을 가지고 켰다 껐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지만 직접거리 자표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안에 들어갈게요 라인 L 엔터 20,10 20,10 엔터 현재 선이 잘 안보이면 마우스 휠을 꽉 눌러서 화면 중심 이동해 주시고 또 확대축소 휠을 굴려서 확대축소 할 수 있다고 했죠 해주시구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가 지금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이때 키보드에 F8번 누르시면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선이 이제 직교로만 움직일 거에요 마우스 커서가 F8 다시 누르시면 해제가 되구요 이렇게 F8번 누릅니다 지적거리는 F8을 같이 쓰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시계반영 그릴게요 마우스를 12시 반영으로 옮겨 놓구요 선의 길이 50mm죠 50 엔터 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3시 반영으로 옮겨 놓구요 80 엔터 그 다음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6시 반영으로 옮겨 놓고 50 엔터 마지막은 크로우즈 할게요 C 엔터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토캐드 자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 그리기 명령 써클 단축키는 C 써클 명령은 원의 중시점과 반지름 또는 지름으로 원을 그리거나 원주상의 스냅점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원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은 중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구요 또 옵션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3점과 원주상의 3점과 원주상의 2점이구요 단 원주상의 2점은 꼭 이 2점 사이 거리가 원의 지름값이 나와야 되구요 또 접선 2개하고 반지름을 사용하는 TTR이 있습니다 접하는 것 2개와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구요 오토캐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써클 C 엔터 센터포인치로 나오죠 2밑점 하나 클릭하구요 밑에 보시면 반지름을 입력하라 나옵니다 반지름 10 엔터 하면 지름이 20파이 원이 그려지겠죠 다시 써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엔터 하구요 또 2밑점 찍구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반경이었죠 지름을 이용할게요 밑에 보시면 다이아메트랑 옵션이 있죠 D 엔터 한 다음에 직경 50파이 했다 이렇게 50파이 원이 그려집니다 엔터 하시구요 이번엔 옵션 사용할게요 3P 3P 엔터해서 2밑점 3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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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이제 세 번째 원이 완성됩니다 다시 엔터 하시고 이번엔 2P 2P 엔터 하시구요 아무데나 찍고 찍으면 두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 사이 거리가 원의 지름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엔 2P를 이용해서 정확한 원을 그려볼까요 엔터해서 2P 엔터 하구요 2밑점 하나 찍구요 오른쪽으로 해서 50파이 원을 그릴게요 상대 자표입니다 골뱅 입력하구요 지름값이라고 있죠 2P는 50, 0 엔터 이렇게 하면요 지름이 정확하게 50파이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서클 들어서 엔터 TTR T 엔터 하구요 탄젠트한 도형 센터 나오죠 이 원 두 개 선택할게요 그 사이에다가 100파이 원 그려볼게요 두 개 찍고 옆에 찍구요 반격값 주는 나오죠 100 엔터 하시면 두 개의 원에 부드럽게 해서 원이 그려지죠 이게 TTR입니다 호 그리기 ARC 단축키 A입니다 ARC 명령은 호를 중심점 시작점 끝점 반지름 각도 현의 길이 반향값들 중 세 가지를 조합하여 다양하게 그릴 때 사용하구요 기본값 3점을 제외한 옵션을 사용하여 호를 작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식의 반향으로만 그려야지만 도형이 그려집니다 ARC 명령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기본값 3점이구요 그 다음 옵션을 사용한게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이 두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AutoCAD에서 그려보겠습니다 기존의 도형을 지우겠습니다 E-Rage 단축키는 알파벳 E에요 E-Enter 하고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All A-L-L 엔터 엔터 하며 모두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ARC 단축키 A-Enter 하구요 우선 3점을 이용해서 호를 그릴건데 3점은 시계의 반향 반시계의 반향 상관없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밑에 읽어보시면 Start Point로 나오죠 이미점 찍구요 두번째 Second 좌표 입력합니다 골뱅 입력하고요 상대 좌표입니다 50,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이죠 엔터 마지막 엔드 포인트입니다 골뱅 입력하고요 50, 50 엔터 하면 3점으로 해서 ARC 만들어주구요 다시 ARC 들어가서 이번엔 옵션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Start Point 옵션은 반드시 반시간이니까 우선 왼쪽부터 찍구요 밑에 보시면 옵션 중에 엔드가 있죠 알파벳 E-Enter 하구요 오른쪽에 찍습니다 끝점 찍구요 그 다음 옵션 중에 Redus 라고 있죠 R-Enter 해서 70 엔터 하시면 이렇게 반달이 만들어집니다 롱 3 5 5 6 6